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면 왜 그러냐고 문 내 너 때문에 Hi guys, Kim, Carmen, go Go, they are to collaboration The Hungry Keto Hi It's a very good way Hang on It's a little bit It's a little Don't forget to subscribe and subscribe for today's vid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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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Kim & Kaman을 만나요! 자, 오늘은 뭐예요? 오늘은... 삼양 라면! 그리고 이 겨자 삼양라면 삼양라면 그리고 딸, ucumber 아니, 잠시만요 오늘 저녁 asmr 렛츠 데이 잇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동그랗게 콩나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입의 방식을 준비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우 Verfügung 너무 맛있어 완성! 너무 맛있다! 하지만 엄청맛있다! 너무 맛있다. 요새가 problem 요새가 너무 맛있다. 어제의 나이버 맛은 이쁘다. 요새가 보다. 요새가 더 맛있다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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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파란색 칼에다 네.. 네.. 그럼 이 칼에다 이제 이걸로 그치고 싶습니다 그치고 싶습니다 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보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는 우리와 이 칼에다 그치고 싶습니다 그치고 싶습니다 그치고 싶습니다 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요 그리고 여기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김앤카멘 그리고 여러분이 구독자 또 기억나요 아니요 꼭 꼭 구독자 그럼 이렇게 펑을 그러면 좋아요 구독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드셔보셨나요? 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SPICY 그럼 이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직까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